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정직 선간위출신들 모두 3구 대선에 선거공정성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성언론들도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거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 상태에서 3구 대선이 치루짐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각각의 이익과 또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들 가운데 이 문제를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면서 해법 제시에 골몰하는 그 유일한 정치인이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그런 대선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거정의라는 관점에서 선거공정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26일 날 황교안 전 총리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도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자기들이 일괄 제작에서 배포하는 불법 도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는 개인 도장을 쓰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놓고 이재명을 당선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개와 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가 끓어오릅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3월 9일 날엔 당일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투표는 안 됩니다. 다른 투표를 하면 내 표를 부정선거의 재료로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저들은 또 법에 바코드만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부정선거의 주범인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호 통제라 나의 사랑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 오호 애제라 법이 작동하는 나라에서 어이 살까 국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저는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목숨 걸고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4.15 총선에 이어서 사전투표관리관에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위법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박아넣는 위법은 심각한 부정선거의 바로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지적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는 4.15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3구 대선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위법은 선뜻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그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책임을 매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글을 읽고 나는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야당이 최소한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담보받지 않은 대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앞으로 수십 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좌파 장기 집권의 깊은 터널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권력 교체는 어려운이 될 것입니다. 서울법대 출신 1959년 차에 권영세가 저지른 치명적 오판입니다. 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법대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해도 야당이 네 알겠습니다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 사전투표 동료 온전한 사람을 만나기가 이토록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깨우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법이 정한 대로 현장에 상주하는 투표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으로 사전투표 용지마다 날인해서 이것은 진본 사전투표 용지입니다라고 확인해 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그걸 이용해 복잡함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해먹겠다는 뜻인 것이죠.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사기꾼들이나 야바위꾼들은 간단한 것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감찰림님이 쿡 찍어서 지적합니다. 왜 사전투표에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버리면 부정선거가 거의 해결이 되는데 왜 김기현은 이 건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취소했나 너희들은 급쟁이고 건배죄에만 욕심이 가득한 인간들이다 왜 사전투표에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버리면 부정선거가 거의 해결될 텐데 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건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취소했나 너희들은 급쟁이에 건배죄에다가 욕심이 가득하다 이 중요한 사안을 대한민국 언론 어디 하나도 이렇게 보도한 적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완전히 유튜브 채널인 VON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영 원장은 공직선거법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한 것은 위조 날조 방지용인데 이것을 무시한다는 건 대놓고 위조 날조를 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옳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그리고 이미 법이 정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당일 투표장과 사전투표장에 상주하는 투표관리관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도장을 사용해서 투표용지마다 날인해서 이것은 진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진본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직인을 그냥 투표지 이미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수십만 장을 그냥 위조를 만들지 수백만 장을 만들지 수천 장을 만들지 누가 그걸 아나 이야기죠. 관계자든 우리를 믿으라나 인간을 어떻게 믿냐 이야기죠. 인간을 어떻게 믿냐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다 쉬쉬하면서 그냥 3구 대선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개탄할 일입니까? 투표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투표가 건강해야 그다음에 권력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국민을 어려워할 거 아닙니까? 투표 결과를 자기들이 다 제조할 수 있으면 국민들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투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증거가 어딨냐고요? 지난 2년간 공명호 tv에 쏟아낸 모든 콘텐츠가 투표 결과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한 콘텐츠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권력에 아무리 탐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만 살다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살아야 되고 그 손자, 손녀 세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국민들 뜻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복잡한 선거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렇게 홍력을 치르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오르고 선거 때마다 뭡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르내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선거 때마다 뭡니까? 너희들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지 내가 알거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4.15에 행한 짐승보다 못한 짓은 뭐고 3.9 대선에 행한 짐승 같은 것보다 못한 짓은 뭐고 6.23 지방선거에서 행한 짐승 같은 짓은 뭐하냐 이야기죠. 정말 참 정말 사악한 거죠. 권력을 훔치고 그렇게 국가의 그냥 근본 질서를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무튼 개인 도장 사용권은 위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절차가 한 가지가 잘못되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다 그냥 하수인처럼 행동하니까 판결을 그렇게 안 내리겠지만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